미래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는 기본소득 정책을 총망라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한선지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누구나 조건 없이 받는 소득, 기본소득.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사회안전제도로 불리는데 경기도가 이 기본소득 실현을 향한 축제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엽니다. 성대한 행사를 앞두고 경기도청사엔 대형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었고 관련 홍보물 등도 곳곳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도 막바지 점검이 한창. 지역화폐를 결합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을 쉽게 알리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한 토론회와 체험관, 부대행사 등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알차게 꾸려집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연계돼서 복지하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인식이 확산되고 이게 또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사업화가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혜택을 보다 더 빨리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일정 등을 취재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축구장 한 개 반 크기의 만 900제곱미터가 넘는 전시장 규모에 경기도 29개 시군과 충청북도 보은, 전라북도 고창 등 타 지자체를 비롯한 4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1층엔 각 지역 특색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국지역화폐관과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체험으로 풀 수 있는 기본소득 주재 체험관이 마련됩니다. 같은 시간 3층에선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현주소를 세계 석학들이 공유합니다. 특히 기본소득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공동 설립자인 애니밀러가 직접 제도 도입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 이 밖에 제1회 전국 소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과 플리마켓, VR 체험관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